원주시가 지역 6개 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원주시는 상지대, 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경동대, 한국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이번 협약을 기기로 지역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과 학생 등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